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M 디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흑기사 X 레전드 파츠 무려 19, 19, 15, 20을 시승해 오겠습니다 19, 19, 15, 20이라고 하는거는요 99, 50인데 레어 파츠 기준으로 레전드 파츠 9일 때 19라고 해요 레전드 파츠 오면 15라고 하고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기록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부터 일단 해볼까요 우선은 그냥 끝판왕이야 이심 유니크힐은 유니크힐이랑 틀리지 자 와 와 와 엄마 와 야 자빠야 새끼 하는거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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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스 저분도 흡기사네 저분도 잘해요 이게 바로 무려 19, 19, 15, 20입니다 개짜래요 옥션 나 근데 흡기사 이거 고파츠 써보니까 아 내꺼에도 제가 레전드 엔진 바퀴 88짜리랑 그러니까 18, 18, 19, 19 가능하거든요 저도 파츠 근데 그 다음 차를 위해서 일단 존버하고 있는데 아 고민되네 좀 야 근데 게이지가 이렇게 원래 잘 찼나 이게 잘 찼는 느낌이네 아니 사가 빨라졌는데 게이지가 잘 찼는 거 아니야 희삭 원래 좀 잘 안찼잖아요 맞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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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 가나요? 113배 그다음에 드리브트 감소. 141배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감속도 비슷하네요. 감속도 뭐, 네. 별 차이 없고. 자, 그다음 톡톡이. 톡톡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. 톡톡이. 톡톡이 한번 테스트해봅시다. 여러분들 톡톡이. 톡톡이가 좀 궁금하다. 어떻게 될지. 기본 옥션은 328까지 나왔거든요. 제가. 제 속에서. 제 속으로는 328까지 나왔는데. 지금 파츠가. 매일 사기라서. 진짜. 오. 이 차에. 혼. 몇 가지 나왔어, 방금은. 전 못 봤어요 저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